제주에서도 해를 타야 갈 수 있는 섬 속의 섬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고 파도가 거칠어 제주 사람들에게는 그리움의 땅이라고 불리는 섬 카파도가 바로 그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확산되는 제주도 개발붐을 타고 남쪽 바다에 이 외단 섬에도 여기저기 개발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파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70만, 80만이 간다고 하면 섬은 금방 무너져버려요 왜냐하면 우선은 장사가 되거든요 그럼 장사하기 위험 목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만 이 섬에 남게 되거든요 척박하고 거친 땅에서 태어나 한평생 땀 흘리며 살아온 섬의 농부들 세찬 파도를 견디며 고향 바다에서 풍붙히 살아가는 섬의 어부들 개발과 보존이라는 기로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많이 오지 말고 한 300명 안팎으로만 분위기 맞추면서 가파도라는 그야말로 좋은 분위기다 땅과 하늘 그리고 바람이 키우는 건강한 아이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곳 남들이 다 섬을 떠날 때 섬이 좋아 남은 사람들 그리움의 섬 카파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주에서도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섬 속의 섬 그렇습니다 바람의 섬 카파도로 가는 길입니다 남쪽 바다의 외딴 섬 카파도는 국내 최남단 마라도까지 가는 뱃길에 딱 중간에 자리한 작은 섬인데요 본섬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카파도까지 여객선으로 20분 남짓 하하 바다 위에 방석을 한 장 띄워놓은 듯 아담한 섬 카파도가 눈앞입니다 까만 현무안과 해변으로 밀려와 부서지는 품알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카파도는 바람이 세차고 파도가 거칠어 저뿐이 수월치 않았던 은근의 섬입니다 태풍이 지나치는 길목에서 강한 비바람과 억센 파도를 온 몸으로 견뎌낸 외딴 섬 그렇게 파도를 견뎌내고 섬에 들어오면 완전히 딴 세상이 열리는데요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고인돌 불낙지입니다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때도 사람이 살만했다는 뜻이겠죠 사실 카파도는 최남단이란 타이틀이 부여된 마라도의 인기에 가려 덜 알려진 섬입니다 그저 마라도로 가는 배전에서 잠시 눈으로만 스쳐가는 작고 외로운 섬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 외딴 섬 카파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친환경 녹색 섬으로 거듭나면서부터입니다 이미 마을 곳곳에는 태양광 발전용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친환경 섬답게 자가용이 아닌 자전거 페달이 돌아가는 도화 같은 섬 카파도 하지만 힐링의 섬에도 아픈 흔적은 있게 마련입니다 비단 캐펑탕만은 아닐 텐데요 그동안 카파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섬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보리농사를 짓는 농부 김동욱 씨는 카파도에서 나고 자란 섬 토박이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보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워낙에 척박한 섬이다 보니 손이 덜 가도 잘 자라는 보리만한 장물이 없었다고 하죠 보리농사철이 아닌 요즘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들판을 따라 섬을 들러보는 김동욱 씨 오름은 봉우리가 하나고 산이라 명칭 붙어있는 것은 봉우리가 두 개 이상 그것만 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산이 일곱 개 나머지는 전부 오름 그런데 여기서 안 보이는 거 하나는 북근 쪽에 있는 영주산이라고 그것만 안 보이고 여섯 개 산이 전부 가파삼에서 보여요 사실 가파도는 제주도를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로 손꼽히는데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한라산의 고즈넉한 풍광이 한 장의 그림 엽서처럼 보이는군요 보리 수확이 끝난 들판은 이미 콩잎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찬 바람에 나무 한 그루 변별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섬에서 보리에 견질만한 작물이 콩이기 때문입니다 섬이라는 여건상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전부 밭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노동력이 안 들고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게 콩인데 콩은 태풍 영향 때문에 마음 놓고 섬 전체를 재배할 수는 없고 섬 중앙에서 약간 북쪽 그래서 이 부근 일부분만 콩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콩밭만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 파종해 5, 6월에 수확하는 보리 종자가 썩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건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뜻밖에도 농부의 요즘 고민은 농사가 아닌 가파도의 미래라고 하는군요 여기는 주변 어장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살면서 어떤 소득에 불편남이나 생활에 불편난 점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천명이 살던 마을인데 지금 엄청 줄어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보리 축제라는 이벤트였습니다 드넓은 보리밭 샛길로 난 올레길의 운치가 입소문을 타면서 카파도를 찾는 이들이 붙정들게 되었는데요 거즈넉했던 섬이 북적대는 외진으로 활기를 얻은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요 출렁되는 것이 보리물결만은 아닌 게 문제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92만 2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제주도 개발 붐을 타고 상대적으로 집가가 저렴했던 카파도마저 땅값이 들썩이면서 섬을 무대로 이런저런 개발 사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말없이 거친 세월을 품은 고요한 섬 카파도 억센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 안았던 그 섬은 이제 더 이상 은둔의 섬이 아닙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이 자연경관을 해치는 건물을 허물고 카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형 프로젝트의 괴익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개발과 보존의 기록에서 기대 반 걱정 반인 주민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